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 입니다. 스위스 로잔 위쪽으로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프랑스령까지 넘어가다 보면 근처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습니다. 메타비프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투어 같이 해보시죠. 메커소는 좌측의 레스토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어드벤처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미니골프, 헬쏘기, 레오티블드 여기 안내데스크에서 무젠티컬 쓰셔서 슬라이드도 탈 수 있고 어드벤처 파클 할 수 있고 햇속이 할 수도 있고 슬라이드도 탈 수 있습니다. 마사이토 바 overseen 유튜브 마리타 골프 치러 가요 손 안잡아도 돼 인지 알았어? 네 은지 의상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